인천연구원 25주년 기념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인천연구원 25주년 기념 인천연구원 홍보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위가 인천을 방문하고 감동을 했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천시티투어에 대해서 인천의 여러 곳입니다 인천에서 유명한 곳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란 인천광역시의 시정정본에 관한 각종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독창적인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연구와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하고 있고 동부가 중심 도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등이 있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대외 협력을 하는 좋은 기관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학술지와 월간지를 발행하여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그동안 연구 성과를 보고 있노라면 인천시에 대한 모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과의 쌍순환 발전 저약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인천이야기라는 많은 연구들이 보입니다 인천의 자연과 문화, 교통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보다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원 간행물로써 많은 간행물들이 시민들과 국민들 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оро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